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눈치 오지게 없고 또 정신 승리도 오지는 그런 아짐에 드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, 친구라는 게 무당을 찾아가서 나를 대신해 내 사주를 보고 왔다는데요. 그러더니 하는 말이, 야, 네 남편 바람났다. 아니, 얘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? 원제, 친구가 제 사주를 대신 보고 왔다는데 너무 황당해요. 제목 그대로입니다. 친구라는 게 무당을 찾아가서 지 사주가 아니라 친구인 제 사주를 대신 보고 왔다는데 본인 것도 봤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언이가 없어서 글 싸봐요. 일단 저희는 30중후반 동갑내기 친구고요. 사회에서 만난 친구예요. 여고 동창 같은 거 아닙니다. 한 5년, 한 6년 정도로 그렇게 길게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지만 애가 평소 되게 착하고 또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. 물론 그렇다 해도 오래된 중마고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밖에 나와서 사회에서 만난 친구 중에는 이만큼 가깝고 서로의 속내를 터놓는 사람은 없어요. 그건 인정합니다. 아마 그래서 더 이상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요. 지난 6년 정도 잘 만나고 있었는데요. 바로 어제 우리가 또 만났을 때 얘가 갑자기 완전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해요. 얼마 전 본인이 되게 용한 점집에 가서 사주를 보고 왔었대요.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요. 저한테 이런 말도 처음 하는 거야. 저는 얘가 무당집 다니는 줄 몰랐어요. 그리고 가서 자기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그 무당 선여님인가? 그 할머니가 나 오늘 시간 되게 많은데 손님도 없고 앉아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더 물어봐. 내가 다 말해줄게. 이러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고 계속 그런 말을 하더래요. 그래서 친구는 자기 가족들, 그러니까 부모, 형제, 자식까지, 남편까지 다 물어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친구인 제가 떠올랐고 그렇게 제 사주까지 물어봤다 이겁니다. 사실 저희가 평소 서로의 생일을 챙기기도 하고 또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제가 태어나기 전 태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음력 생일이나 태어난 시간 등등 이런 걸 다 한 번 말해준 적이 있는데요. 얘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 무당한테 다 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사실 저는 이때만 해도 그냥 웃고 말았던 게 얘가 평소 점집에 다닌다는 소리를 하던 애도 아니고 저도 이걸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저처럼 자기도 가볍게 우리 그냥 웃자 이런 의미인 줄 알고 저도 그랬죠. 그래? 그 할머니가 뭐라든 이렇게 되물어 봤거든요. 진짜 가볍게 넘길 작정이었어요. 별거 아니겠지 하고 아니 그 전에 근데 나 꿈꿍아 이런 거 안 믿어. 이런 말까지 했는데 얘가 그러더라고요. 아니야 내가 너에 대한 걸 말하니까 그 할머니가 말을 하는데 네 성격이랑 그동안 네가 살아온 이야기들 너무너무 잘 맞추더라. 이러면서 하나하나 그 이야기를 푸는데요. 아니 그래 뭐 용하긴 해. 제가 그래요. 아버지나 엄마가 저를 진짜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. 어릴 때. 그리고 그런 걸 다 디테일하게 맞췄다고 하더라고요. 뭐 초년 운이 너무 안 좋다. 부모 보기 너무 없다. 아이고 딱 해라. 이러더랍니다. 그러기로 저도 오 그 할머니 신기하다. 크크크 이러고 웃는데 바로 여기서 그래요. 얘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집니다. 그게 있잖아. 그 선녀님도 말을 안 하려다가 알려준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거를 말을 할까? 이러면서 말 끝을 흐려요. 그러면서 제 눈치를 보기에 괜찮아 뭔데 말해봐. 이랬더니 아무래도 친구 남편한테 여자가 하나 들러붙어 있는 것 같다. 이거 단디 잘 살펴야 된다.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. 바람 핀다는 거 아니야. 순간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니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. 그래서 웃음기 싹 가시고 정색을 하면 뭐? 야 김꼼꼼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냐?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?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어? 이렇게 따졌더니 아니 그게 나도 솔직히 너 이렇게 기분 나쁠 것 같아가지고 말을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 너무 용하니까 그래서 친구인 네가 걱정되니까 이렇게 욕먹을 각오하고 정말 어렵게 말하는 거야. 기분 안 좋을 거라는 거 나도 알고 있었어. 근데 나 친구잖아. 네가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면 안 될까? 이러는데 아니 이게 진짜 미쳤나 싶고 물론 그 뒤에 바로 사과를 하긴 했어요. 근데 기분이 안 풀리는 거야. 결국 야 됐으니까 너 당분간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. 이러고 먼저 일어섰는데요. 솔직히 평소 아무리 가깝게 지내는 친구라 해도 그래. 우리가 뭐 가족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남의 사주를 본다는 거 어처구니 없잖아요. 거기다. 거기서 나온 말도 그래. 좋은 말도 아니고 막 거지 같은 이야기. 그것도 하필이면 내 남편 바람을 핀다. 아니 왜 이딴 소리를 하는 거냐 이거예요. 그리고 정말 기분 나쁘고 제 마음이 거지 같은 게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하고 웃겨요. 어쨌든 어제 이런 소리를 듣고 오니까 어제 오늘 그래. 자꾸 저도 모르게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보게 되고 관찰하고 사실 안 그래도 예전에 저희 남편이랑 남편 직장 여직원 하나가 좀 그렇고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의심을 했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별일 아니었고 그것 때문에 제 스스로 남편한테 죄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반성을 했는데 어제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또 그 뭐야 의심병이 도지는 것 같다 이거예요. 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고. 여하튼 나오기 전에 그래서 아니 거기가 어딘데 내가 한 번 가봐야겠다. 얼마나 용한지 한 번 봐자. 한 번 보자고. 이랬더니 미안해 마음 상했어. 진짜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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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는데 이 더럽고 찝찝한 기분을 어찌 해야 되는 걸까요?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. 이스니가 이래가지고 댓글들이랑 좀 싸웠는데 제가 살짝 늦어서 이 글이 지워졌어요. 이 글이 지워지면 본문은 흔적이 남아도 대댓글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. 그래서 그 대댓글을 제가 캡처해오지 못했는데 다만 댓글 내용을 보면 이 쓴이의 지금 정신 상태가 어떤지는 추측이 가능합니다. 가늠이 돼요. 봅시다. 제법. 아니 댓글 1번 쓴이 친구는 무당한테 가서 사주를 본 게 아니라 네 남편 바람 피우는 거 못 깨거렸는데 차마 친구는 나한테 말은 못 하겠기에 일부러 빙빙 돌린 거 아니야. 쓴이 눈치 졸라 없다. 끌 끌 끌 끌 끌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. 그냥 단순히 같이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뭐 모텔에서 기어나오는 걸 봤다든지 아니면 서로가 반쯤 부둥켜 안고 돌아다니는 걸 봤다든지 뭐 뽀뽀를 했다든지 여하튼 대충 봐도 막 시시한 걸 본 건 아닌 게 확실해. 뭔가 찐한 걸 본 거야. 끌 끌 끌 끌 2번 아이씨 이 아줌마 진짜 눈치 더럽게 없네. 네 남편 지금 딴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거 맞아요. 이 아줌마야. 바로 옆에 물고 빠는 여자가 있는 거 친구가 목격을 한 건데 그냥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돌려서 말을 해주는 거 아니야. 자기 친구가 얼마나 걱정되고 또 불쌍했으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절연까지 각오를 해가며 이야기를 해주냐 이거지. 어이고 남편보고는 없어도 친구보고는 있는 사람이네. 여하튼 얼른 정신 차리고 네 남편 새끼 잘 뒤져보기나 해. 3번 차마 친구한테 대놓고 말하기는 힘들어서 애들로 말하는 거 같은데 요즘은 그래. 지들 생각해가지고 말을 해줘도 첫 지랄들을 해대니까 말을 더 안 하게 되더라고. 친구는 그래도 쓴 일을 많이 아껴서 그나마 이렇게라도 힌트를 준다. 근데 너는 몰라 그걸. 끌 끌. 4번 야 사람들 생각이 결국 다 비슷하구나. 그렇지. 이거는 직접 본 거요. 그리고 이 쓴이한테 눈치 없다고 뭐라 뭐라 해대고 있는데 아닙니다. 이 쓴이도 분명 알고 있어요. 그냥 그게 아니야. 라고 지 스스로 정신 승리 오지게 하는 거지. 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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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될까요? 맞아요. 지금 안 그래도 지 남편한테 찝찝한 구석이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다른 사람 입으로 들으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지.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고 괜히 친구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. 쓴이 정신 차리고 똑똑한 선택을 하세요. 5번 야 이 쓴이 대댓글 다는 꼬라지 보니까 딱 보이는구만. 그 거지같은 팔자가. 특히 가정교육이 확 꼬여가지고 신경질 병이 걸려있는 것 같은데요. 그래서 네 남편의 외도로 직접 목격한 친구 역시 그 더러운 성질머리를 아니까 어? 아 얘한테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? 어? 전전긍긍. 무수한 고민 끝에 내가 사주를 보고 왔다. 이 작전을 쓴 거 아니요? 그 참 누구랑 달리 정말 현명하고 귀중한 친구 같습니다. 어? 6번 야 이 쓴이 대댓글에 성질내고 정신 승리하는 거 진짜 짠하다. 저기요. 사주 볼 때 사람마다 따로 돈 다 받아요. 친구가 넌 짓이 자기가 본 거 힌트 주고 있는 건데 왜 인정을 안 해? 다 아는 걸. 아휴 이러니까 이런 것들은 봐도 그냥 무시하고 못 본 척해야 된다 말이 나오는 거야. 부부 사이 남녀 사이에는 끼어드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이거는 뭐 알려줘도 미신이다 이지랄. 진짜 점을 받겠냐고. 대댓글. 이러니까 바람피운 거 봐도 그냥 전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있죠. 친구는 지를 생각해가지고 막 머리까지 써가면 전해준 건데 미신 따위다. 차라리 내 남편을 믿겠다. 이게 지금 내 남편을 의미하고 있다 이지랄. 진짜 미쳤구만. 그래 평생 그러고 살아 이 그지 같은 아줌마야. 끌 끌 끌 끌 끌 끌. 2번. 그렇지 아니 그 선예 할머니가 약 처먹었니? 그걸 그냥 다 알려줄게 공짜로. 사람 하나하나가 다 돈인데 장난해? 그냥 친구가 직접 본 거고 그걸로 핑계를 뚫려 댄 건데 야 그걸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다. 7번. 아이 시댕 진짜 개 멍청하네 이 여자. 너무 멍청해가지고 친구 원망만 오지게 하고 자빠졌어. 아이고 저런 좋은 친구를 두면 뭐하냐. 지능이 안 따라가는데. 대대 끌. 뭐? 이럴 바엔 차라리 친구랑 연을 끊겠다고? 아니 남편 아래를 끊어도 모자랄 판국에 이거 뭐야 남이세야? 어우 여러모로 소름 돋는다. 아니 지금 이 옆었네 자꾸만 엉뚱한 포인트에서 난리를 치고 있어. 아 좀 눈치 좀 챙겨요 아줌마. 딸딸딸딸딸딸따. 이 옆었네 대댓글 다는 꼬라지 보니까 남편이 마음 푹 넣고 바람피울만 하다. 얼마나 좋아. 9번. 아니 안 좋은 걸 알아야 알고 있어야 대비를 하던가 그렇게 할 거 아니야. 근데 뭐 그런 거 안 믿는다고? 그럼 때려치우던가. 그럼 되는 거 아니야. 왜 자꾸 친구한테 성질을 내고 난리여. 그리고 만약에 확인했는데 그게 맞으면 그때 어쩔게요. 알려줘도 난리여. 엔병이여. 이렇게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꼭 당사자만 우리 남편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. 라면 끝까지 정신승리. 부정하는 사람. 우리 회사 부부 직원이 딱 그래요. 지금 이 쓴이 같은 사람이죠. 10번. 뭐? 그딴 미신을 믿기보다는 그냥 남편을 믿을 거라고? 아니 그래 뭐 남편 믿으면 그냥 그러고 살면 되는 거지. 도대체 이렇게 기분 나빠할 일이 뭐가 있어? 왜 이렇게 난리야 이 아줌마! 아! 이토록 사례깊게 처신하는 친구가 세상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? 쓴이 너는 그냥 꿈같은 년이야. 친구님 보고 있죠. 그냥 손절하세요. 못 구해요 이거. 대충 유출을 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. 진짜로 그걸 믿든 아니 믿든 간에 쓴이는 친구가 점을 보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딴 미신을 믿을 바에는 내 남편을 믿겠다. 이거는 내 남편을 의미하는 거다. 이런 식으로 정신성리를 하고 간 게 아닌가. 제가 삶에서 점을 보러 가본 적은 없지만 여기 댓글에 나온 것처럼 복채 좀 주고 모든 사람 다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예를 들어 친구 두세 명이 같이 가면 한 명 한 명 다 돈을 따로 내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질어질어질해. 그래요. 어쩌겠어요. 감사합니다.